세븐틴 부문의 세븐틴, 배우 부문의 이정재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븐틴은 올해 발매한 미니앨범 아타카가 초정 판매량부터 100만장이 넘는 판매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로써 다섯 앨범 연속 위리언셀러에 등극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글로벌 케이팝 강자로서 확고히 자리잡았습니다. 자 우리 배우 이정재씨는 글로벌 신드롬을 낳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성기훈 역으로 전세계를 매료시켰는데요. 지금 전세계는 오징어게임 홀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컬처를 통해 한국을 문화대국으로 만든 두 팀의 AAA 패블러스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먼저 세븐틴 성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븐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대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시상식에서 또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성수 대표님 김현수 부사장님 저희 세븐틴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많은 저희 플레이지스 스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저희 세븐틴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캐럿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 좋은 음악, 좋은 퍼포먼스로 보답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want to thank all our carrots for giving us such a wonderful award. Yeah, we can never thank you enough for your continuous love and support. Hope all of you guys stay happy, healthy, and you know, we love you. Thank you.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세븐틴 여러분들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자리에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정재 씨 성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